유나 일어나자마자 유나랑 놀아주고 있는 아빠다 아빠랑 노는게 좋은지 유나는 싱글방글 근데 너네 좀 씻고 놀지 그러니? 씻지도 않고 왜 그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유나TV의 신점 유나 안녕 짠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특별한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 모양으로 와플을 만들어주는 기계구요 다 넣읍시다 오이고 우린 계란 두개 계란 두개 유나에게 해 대충 이정도 넣어서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구나 아 그거 먹으면 안돼요 그거 먹으면 안돼요 지게에요 어 아잇 아니야 여기다 버려 어이구 잘한다 버리는걸 좋아해서 가끔 내 팬티도 버리는 유나씨 계란물에다가 와플 믹스 넣고 그리고 버터 원래 하나당 60g인데 120g 녹여서 넣어주세요 반죽이 만들어지는게 신기한 유나씨 반죽이 만들어지는게 신기한 유나씨 옆에서 조잘조잘 와우 하면서도 신나게 오게 마신다 못먹는건 귀신같이 하는 유나씨 10분 못먹어요 이따가 먹어야되요 점점 모양이 죽처럼 변형합니다 물 꿀팬은 2-3분정도 가열해야되구요 지금 가열 좀 예열했으니까 여기다 부어서 안보인다 하'll 아 trend 이 상태로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어 왜요 아빠 뽀뽑 으 맛있게 해줄게 네 생크림이랑 케첩 보통 불멍을 하는데 이건 연기 가지고 멍 때리게 되네요 아빠가 하는건 전부 따라하는 유나씨 흐흐흫 우와아 어우 우와아 어떻게 빼야 돼지? Glad it didn't millionaire 생각보다 안 빠진다 아이고 아이고 와우 와우 특별한 와플을 만들기로 했으니 평범하면 안되겠죠? 케찹으로 트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생크림으로 어? 왜 안나오냐 이거? 생크림으로 산타 모자와 수염을 만들어줄거에요 만드는 동안 유나도 엄청 좋아하네요 다 만들면 더 좋아할거 같죠? 아빠표 산타 아빠표 크리스마스 산타 뽀로로 생크림이 생각보다 마음대로 안나오네 먹어 이쁜이 아이고 이날 크림만 먹어보네 어 근데 이거 막상 뽀로로로 대놓고 먹으라고 하면은 동심 파견데 이거? 냄새 좋아? 어 괜찮아 먹어 음~~ 영화에서 하는데로 이렇게 절대 먹지 마세요 가스만 들어와 생크림 안 들어와 왜요? 어 In the movie so many people drunk and do a death 어 이 크림 콩콩 크림 오니까 스커미 진짜? 해요? 어 음~~ 음~~ 아빠가 먹는 윙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빠는 뽀로로 동심 파괴 음 아빠 땜에 맛있라 음 맛있어 맛있어 크림만 먹는 우리 유나씨 정작 와플은 안먹고, 케첩이랑 크림만 드신다 맛있어? 크림 없어? 오오오 크롱 っていう 발전 aluminium 꼬로로 펜은 쉬운데 이거 와플펜으로 바꾸니까 넘친다 와플펜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계속 흘러넘치고 있어 내 마음도 흘러넘친다 어떡하지? 펜을 예열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열 안하고 했더니 이렇게 초토화됐습니다 이거 수습 어떻게 하지? 오늘 유나랑 뽀로로 와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 유나는 와플보다는 생크림을 더 좋아하네요 역시나 빠이 뽀로로? 예열 안한 와플이기 때문에 초토화된 현장 뽀로로 펜으로 다시 바꿔서 굽고 있고 뒤늦게 나타나서 맛있게 먹고 있는 와이프와 유나 정심아 맛있어? 어 왜 말을 못해? 맛없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맛있다는 정심이 정심이 안녕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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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빠이빠이 해야 끝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